혼자 공부하는 sql 한빛 미디어에서 출간된 교재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우리 타겟층이 it 관련한 비전공자 학생을 위해서 교재를 집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뭐 프로그램의 언어를 한 번도 달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필수 내용 중에 하나인 sql 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가 집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혼자서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진행을 같이 할 테니까 뭐 혹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해도 되고요 혹시 혼자서 하다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강의는 우리 한빛 미디어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어디 뭐 상용 사이트나 학원 사이트 이런 데는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한빛 미디어 사이트에서 그냥 무료로 언제든지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여러 개의 손 코딩을 직접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듣는 것 보다는 같이 코딩을 진행하면서 학습하시는 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특히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만약에 출퇴근 길이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먼저 강의를 듣고 따로 공부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MySQL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MySQL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툴입니다 그래서 MySQL을 이용해서 우리 SQL이라는 프로그램의 언어는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언어를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재는 사실은 엄청 쉽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재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막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 공부하다가 막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요 이 카페에 묻고 답하기 란에 질문을 하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답변을 못 하더라도 관련된 워낙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직접 답변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는 그냥 공개되어 있는 카페라서요 이 카페에서 관련된 자료는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입 없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하지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위해서는 아마 네이버 정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글쓰기가 된 것 같으니까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면 그냥 무료로 가입한 다음에 글쓰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가입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료만 다운받겠다 아니면 관련된 정보만 얻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입 없이 다운로드 하고 정보를 얻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직접 같이 코딩을 하면서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두번째 우리 컴퓨터는 ms의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혹시 맥 컴퓨터를 쓰는, 애플 컴퓨터를 쓰는 학생은 제가 애플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포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 컴퓨터 쓸 때 설치나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다, 내용만 문제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거나 할 때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카페를 잠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카페에 가시면은 카페가 여기거든요 아까 방금 여기 있는 주소, this is mysql 들어오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 특히 교재 자료실이 있거든요 이 교재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우리 홍공 sql 관련된 교재가 여기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왼쪽에 책 질문 내용이나 책 내용을 질문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내용, 기타 질문, 책 내용이 아닌데 기타 질문을 여기다 클릭해서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sql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1장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죠